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사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이승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라는 기획 강의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신매매 공창으로의 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제하에서 매춘업이 공창계의 형태로 성립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창업에 종사한 여인은 크게 창기, 예기, 작부 세 부류로 이루어졌습니다 창기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데자부에서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여인들입니다 데자부 창기 치체 규칙이라는 법에 의하면 창기는 데자부에서 춤과 노래의 예능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그러한 여인이 창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기는 창기와 달리 춤과 노래의 예능을 파는 여인입니다 데자부 창기 치체 규칙에는 기생도 이 예기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예기가 예수를 하는 기생이라는 뜻인데 그 일본만이라면 조선 전통으로는 기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기생도 이 예기에 포함된다 그렇게 그 규칙은 정하고 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계 폐망과 더불어 전통적인 기생 신분제는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기생은 1패, 2패, 3패로 분화되었다고 합니다 구례의 궁중이나 관청에서 춤과 노래를 한 제1급의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1패라 해서 성매매와는 거리를 둔 제1급의 기생으로서 품격을 지켰다고 합니다 다음 제2패가 있었는데요 1패보다는 예능의 수준이 낮고 성매매도 겸업하는 그와 같은 2급의 기생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패는 원래는 기생이 아니었는데 나도 기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간의 매친배들이 기생을 자처한 그와 같은 경우라고 합니다 이에 예기라 하면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식의 예기와 더불어 이처럼 다양하게 그 형태가 분화된 조선의 전례 기생들이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예기는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또는 예기치옥이라는 예기를 둔 집이라는 업소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예기가 되기 위해서도 창계와 마찬가지로 관할 경찰서나 헌병대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기는 예기치옥이나 요리점에서 예능을 제공했습니다 매춘을 하는 것은 성매매를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손님의 요구에 따라서 매춘을 하기도 함이 보통이었습니다 그 다음 작부는 요리옥이나 음식점에서 객석에 앉아서 손님을 접대하는 그와 같은 여인입니다 요리옥이란 것은 방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그와 같은 입맛 세칭 요정이라 할 수 있고요 음식점은 객석 간의 칸막이가 경막이 없는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음식을 파는 그런 식당이나 주점을 말합니다 이 작부가 객석에 앉아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예기와 같은 그와 같은 예능을 제공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작부는 요리옥에서 숙식을 할 수는 있지만 음식점에서는 숙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부도 원칙상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작부도 손님의 요구에 따라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1937년에 예기, 작부, 창기의 성병검진 연인은 연간 검진 횟수, 성병감연률 등을 나타냅니다 창기, 예기, 작부별로 연간 검진 총 연인은이 나오고요 그 일본인, 조선인별로 구분이 있고 그리고 1인당 연간 수진 횟수를, 검진 횟수를 보면은 창기의 경우 일본인이 53회, 예기는 23회, 작부는 49회입니다 그러니까 예기는 다소 성매매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렇게 성병검진을 받았다면은 창기나 작부는 사실상 성매매업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검진 횟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다만 예기의 경우 조선인 예기의 검진 횟수가 이렇게 낮은 건데 이것은 조선인 기생 가운데는 성매매와 별 관계가 없는 예능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생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병에 걸린 사람의 수 그리고 성병에 걸린 사람의 수가 전체 창기나 예기, 작부 가운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 유병률,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병 감염률을 보면 창기와 작부는 5% 전후로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부는 창기업을 할 수 없음이 규칙입니다만 현실에서는 창기나 작부나 다 구분 없이 예천에 종사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기의 영업지를 가지고 유각이라 해서 그것을 하나의 집창이라고 한다면 작부의 영업소는 요리옥이나 음식점인데 이것은 민간에 흩어져 있는 산창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이들 매춘업 또는 풍속업에 종사하는 여인의 성병 감염률이 5% 전후로였다는 사실은 제가 이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1950년대 해방 이후 50년대 한국사창가의 위안부 성병 감염률이 25% 심지어는 30%까지 50년대 후반입니다만 했다는 사실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공상제도가 제도적으로 폐지된 탓도 있지만 신생한국 정부의 위생보건 행정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이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의 창기와 예기와 작부는 꽤나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제된 위생환경에서 손님을 접대했다 성매맵에 종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일본군 위안소 제도를 제가 설명할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기 예기 작부의 총수를 살피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보여드린 그림은요 민족별 창기의 수를 나타냅니다 파란색이 일본인 창기고요 주홍색이 조선인 창기입니다 일본인 창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조선인 창기도 3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일본인 창기를 넘가하기 시작하는 것은 39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창기, 대자부, 유각에서 손님을 만난 것은 대체로 일본인 창기가 더 많은 가운데 그 수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것은 민족별 예기, 예기의 수입니다 이것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예기의 수는 조선인이나 일본인이나 증가하다가 1929년을 넘었으면 조선인 예기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39년이 피크가 되어 가지고 이게 6,122명이나 달했는데요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은 전시기가 되어서 요리즘에 대한 어떤 정시 통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년대에 걸쳐서 조선인 예기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조선인 기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이거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민족별 작부의 수입니다 객석에 앉아서 손님을 접대하는 작부는 처음에는 일본인 작부가 많았습니다만 점점점점 감소하는 추세였고 조선인 작부가 계속 쭉 증가하는 그와 같은 추세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표를 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가 됩니다 매춘업 또는 풍속업이라 할까요 접객업이라 할까요 이 산업에 종사하는 세 부류의 여성을 종합하면 이 파란색의 일본인 여성은 크게 바래서 정체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 주황색의 조선인 어떤 종사자 여인의 수는 30년대에 급증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30년대에 들어 조선인 얘기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전통적인 기생업이 새로운 환경 하에서 2패 3패의 형태로 그 수를 급속하게 늘려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면요 식민지 개발에 따라서 1930년대에 이르러 조선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자 유각을 방문하는 조선인의 유행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인천에 있는 부도 유각을 사례로 해서 제가 그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드리면 조선시대는 신분적 성지배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가고 상업적 매춘의 시대가 20세기 들어서 열렸습니다 근데 그 상업적 매춘의 시대라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소수의 특권적 매춘 한국에 건너온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특권적 매춘이었습니다만 1930년대가 되면 조선인도 거기에 다수 참여하는 다시 말해서 대중적 매춘 사회가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전통 기생업이 그러니까 예기 치욕이나 요리욕에서 근무하는 예기나 또는 음식점의 작부의 형태로 그 모습을 바꾸어서 널리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인으로서 널리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적 매춘 사회가 열리자 전통 매춘업이 예기와 작부의 형태로 대응한 것이죠 바로 그 현상이 조금 전에 피어있을 뿐더러 1930년대에 들어 매춘업에 종사하는 조선인 여인이 일본 여인을 크게 능가하면서 증가한 현상의 하나의 역사적 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전제해서야 나중에 1937년에 공식화되는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역사적 의의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지금 들어가겠는데요 이 매춘산업에 종사한 여인들은 어떠한 경로로 이 대자부 유각이나 예기 치욕이나 요리점이나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나요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강의 제목 인신매매 바로 그것이 그 대답입니다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 남성으로부터 특히 그 일본군으로부터 나아가서 소득 수준이 높아진 조선인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수요가 발생을 하자 성매매에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성매매 시장이 형성된 건데요 이 공급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통 기생이 신분적 폭력에 의한 세습이었다면 그런 시대는 물러가고 이 상업적 계약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 공창제가 되었다는 것은 크게 말해서 신분적 폭력에서부터 상업적 계약으로 매춘산업이 이행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대자부에 속한 창기나 요리옥의 얘기나 음식점의 작부 모두 형식적으로는 주인과의 상업적 계약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창기나 예기나 작부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을 보면 그들의 주인과의 관계의 법적 지위는 고인, 피고용인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바로 그건데요 이것은 1910년 공창제 시행과 더불어 발표된 대자부 창기 지체 규칙입니다 제 6절을 보면요 대자부 영업자 또는 그의 동거, 호주 또는 가족은 고인 주선업을 할 수 없다 이 고인이라는 게 대자부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을 말하는데 바로 이 창기를 말합니다 창기를 주선업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기를 공급하는 고인을 주선하는 업자가 별도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성매매 시장이 열리자 성을 공급하는 시장기구로서 일종의 직업소개소 같은 업자가 생겨나서 여인을 모집해서 대자부 업자에게 그를 인도하고 그 소개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점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기나 작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제 7절을 보면요 대자부 영업주는 창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창기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호주인 대자부 영업자의 변환을 강요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함부로 창기의 계약, 폐업, 통신, 면접을 방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방해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양자가 법적 형식으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별 문제입니다만 법적 형식으로는 평등한 지위로서 양자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계약 관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대 공창제의 특질임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가 전근대적인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공창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위에 성병을 통계하고자 했음이 공창제의 기본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인 주선업을 하는 업자들은 어떻게 창기를 모집하였을까요? 어떻게 예기와 작부를 모집하였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보여드리는 화면을 다시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역시 1910년에 발표된 이 대자부 창기 지체 규칙인데요 그에 의하면 창기로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에 신청해서 허락을 얻어야 되었습니다 그때 영업 신청서와 더불어 몇 가지 서류가 첨부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의 취업 성낙서가 그것입니다 부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취업 성낙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마저 없으면 호주가 보통 아버지가 호주인 경우가 많지만 할아버지가 있다든가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죽고 오빠가 호주인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오빠나 호주가 성낙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다가 인감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와 그리고 창기와 성낙한 사람들 간에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호적 등본도 제출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기와 예기나 작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호주의 성낙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부모나 호주가 딸을 팔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해요 조선시대에는 사람을 사고 팔 때 그 대상은 노비에 한했습니다 노비는 세습 신분이었고 세습적인 노비를 노비주들이 사고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가 되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그리고 악화에 따라서 노비가 아닌 상민 남자가 자기 몸이나 가족 모두를 노비로 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된 문서를 가지고 자매문기라 그러는데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흉년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부인을 포함해서 아들, 딸 모두 7명, 3명, 3명 를 모모 주인에게 영구의 노비로 스스로 판다 뭐 이런 현상은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아버지가 또는 호주가 가족의 일부를 예컨대 딸을 떼어내어 가지고 파는 현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서 지적한 대로 상업경제의 수준이 낮아진 것이 그 한 가지 원인이라면 다른 한 가지 원인은 가족을 팔 수 있는 가후장권이 조선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유녀옥의 형태로 인신매매를 당한 여자들이 그 유녀옥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가족제에서 호주가 가장이 딸을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 가후장권이 조선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족제에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말로서 일본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가족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뭐 가설 식구 권속 뭐 등등 그런 말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일제 지배와 더불어 1909년에 민족법이 시행되고 뒤에서 호적법이 시행되고 그 다음에는 또 뒤에서 민법이 시행되고 등등 하면서 일본식의 호주제 가족이 성립했습니다 이 호주는 가족 성원을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를 국가로 부여받은 가하의 지배자입니다 마치 군대 조직이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이런 위기로 이어지듯이 건대 국가는 가족을 제말단 부대로 하는 군대 조직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분대장이 말단의 분대장이 소속 병조를 한 여덟 명조를 지배하듯이 호주는 국가로부터 자기에 속한 부대원 가족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대 가족이에요 오늘날은 완전히 이란 가족제가 해태되어서 오늘날의 현대가족은 완전히 남녀간의 성의의 단위 자녀 출산과 양육의 단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근대만 하더라도 가족이 가부장으로서 가족원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입양 파양 상속 분가 등등 그 가족 구성원의 지위의 변동은 호주의 성인과 그리고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호주제 가족이에요 이 같은 그 새로운 형태의 가족 제도가 성립하자 이것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매우 빈곤한 하층민들에게 그 호주에게 딸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팔려고 할 때 딸은 저항하기 힘들어요 딸은 서럽게 울면서 소개업자에게 이끌려 데자부나 얘기 치욕이나 요리 욕으로 같은 것입니다 파라기와 같은 것 저 새로운 제도적 변화가 이 성매매 산업을 공창제를 성립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조성된 데는 단순히 가족법이나 가족 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하나의 환경 조건으로서 이 하청신분의 하청계청의 가정윤리가 크게 치약했다는 그 문화적 조건도 한몫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1921년 개벽이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 상인의 타락이라는 그와 같은 그 기사입니다 종네 종네 상인은 극도로 타락해서 신도의 자유도 치약의 자유도 없이 그야말로 사람의 부스러기로 살아왔다 양반은 그들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인들도 스스로를 우습게 여겼다 천한 상민의 신분 속으로 이야기해서 상놈이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양반에 의해서 지배되는 가운데 양반은 그들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가운데 염치나 도둑이나 하는 것은 그들이 알 바가 아니었다 그들의 생활난은 한참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켰다 조선에 창계하면 누구나 경상도 여자가 가장 많음을 생각할 것이다 그곳에 가서 알아보니 창계들을 모두 미천한 상인들이 생활난으로 자기 딸을 방매한 것이라 한다 이 경상도에서 가장 심했다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보통 해요 경상대가 가장 환상에 차별과 억압이 심했던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양반 마을에 속해하거나 그에 인접한 상민마을의 경우에는 양반의 오래된 지배 곁에 지배 나머지 그윽히 가정윤리가 지약해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곤란이 생기면 쉽게 딸을 파는 이와 같은 그 풍토가 승립해 있었다 하는 오랜 세월 상놈으로 종놈으로 지배를 당하고 약치를 당하는 사이 상민의 가정윤리가 극히 불건전한 양상으로 승립해 있는 이와 같은 실정인 것이죠 호주는 가족 성원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라기보다 억압하고 갈치하는 권리에만 충실하는 그와 같은 실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개백 이 기사는 경상도에서 가장 그 폐풍이 심각하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경상도에서 가장 신분지와 억압이 심혜특근과 무관한 현상이 아니겠습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생존하는 일본군 위안부의 그의 절반은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 점도 이 기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1934년에 춘헌이 이광수 선생이 쓴 팔려가는 딸들 이라는 글입니다 이것도 경상도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39세 된 아비가 15세 된 딸을 160원에 팔아먹은 것을 딸의 동창생들이 속하려고 몸값을 갚으려고 서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딸을 팔아먹는 것쯤은 동양청주에서 그리 신기할 것이 아니다 혹은 남의 딸과 아내를 깨어 팔아먹기도 하고 혹은 제 아내를 팔아먹는 일도 있다 팔아서 먹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사다가 먹는 놈도 있다 이른바 예기 창기 작부 첩 같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1937년에 서울에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경성부인데요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신문의 그 타이틀은 돈에 눈 어두운 부모 죽기보다 싫다는 딸은 팔려고 딸은 경찰을 찾아 없소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성부 내 사간정 14번지 김초양이라는 여자는 27일 종로스에 출동하여 차라리 기생노릇을 할지언정 유각이 창기노릇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눈물을 지으며 호소하였다 그 부모가 그 부모가 쪼들리는 생활안에 견디다 못하여 10여일 전에 만주국 토문에서 유각을 경영하는 신향범에게 1300원을 받고 초양을 창기로 팔기로 계약했는데 유각주인은 매일 와서 이 김초양 들어 유각으로 가자고 조르나 이 김초양은 노래와 웃음을 파는 기생생활은 할지언정 고개까지 파는 창기노릇은 할 수 없다 하면서 드디어 종로경찰소로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서 동화신문에 끊이질 않습니다 뭐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의 일상적인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30년대가 되면 대중적 매춘사회가 열렸다고 했죠 시장의 한편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따라 증가합니다 어느 여인이 자발적으로 그 시장에 들어가겠습니까 가난한 집의 부모들이 아이를 파는 것입니다 요컨대 일체와 공창제는 새로운 호주제 가족의 도입으로 호주가 가족 성원에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자 가난에 찌들린 근대가족의 윤리가 아직 성숙해 있지 않는 하층 빈곤계층의 부모나 호주가 딸을 소개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전대금을 받고 아까 그 신문기사에서는 1300원을 받고 라고 했죠 그것을 팔아 넘기는 것을 장기 공급의 기본 경로로 했던 성매매 시장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제와 공창제는 인신매매를 통해서 성을 공급하는 그러한 성매매 시장이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서럽게 울면서 아버지가 딸을 팔 때 딸은 서럽게 울면서 반항을 하면 매를 맞으면서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소개업자에게 익길려 육아고로 갔던 것이 빈곤계층의 딸아이가 창계가 된 기본 내력입니다 이점은 우리 조선에서만 그런게 아니고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그랬습니다 일본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근대적 폭력적 인신매매를 금지한다고 근대국가가 공창제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가족제적 특질로 인해서 여성의 인권에 저발달되는 시대적 한계에 규정되어가지고 상업적 계약의 새로운 형태의 인신매매를 공인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 근대공창제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기본 경로로부터 파생해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식의 사기와 약치가 성행하였습니다 빈곤과 가전폭력으로 집을 떨쳐나온 소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나 호주의 성락을 받기도 힘든데 그럴 경우에는 소계업자의 호주계 양노로 입적시킨다든가 등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가지고 서류 조작이 행해졌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 100명이나 또는 200명이나 소녀들을 중국이나 만주로 팔아넘긴 그러한 민간업자들도 신문에 그 존재가 보도되면서 사회적 무리가 일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조선 국내에서 성립한 매춘산업이 30년대가 되어서 일본으로 만주로 중국으로 대만으로 진출한 역사를 살펴겠습니다 그 역사의 한편의 흐름이 다름 아닌 일본군 위안소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매춘업의 국제화 현상을 다음 시간에 살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usive 죄송합니다 참여하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많은를 또 pueda 이더러 Stephanie 동해물과 백두산이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